불이 난 것을 발견했을 때 신고하는 전화번호는 몇 번입니까? 불이 난 것을 발견했을 때 신고하는 전화번호는 몇 번입니까? 불이 난 것을 발견했을 때 신고하는 전화번호는 몇 번입니까? 소방서 119입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어디에 신고해야 합니까? 화재가 발생하면 어디에 신고해야 합니까? 소방서 119입니다. 소방서 119입니다. 소방서 119입니다. 범죄를 예방 진압하고 치안과 국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은 어디입니까? 범죄를 예방 진압하고 치안과 국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은 어디입니까? 범죄를 예방 진압하고 치안과 국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은 어디입니까? 경찰서 112입니다. 경찰서 112입니다. 경찰서 112입니다. 경찰서 119입니다. 경찰서 119입니다. 경찰서 112입니다. 학교에 간 아이가 집에 돌아올 시간이 지나 돌아오지 않아 여기저기 찾아봤지만 찾을 수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니까? 학교에 간 아이가 집에 돌아올 시간이 지나 돌아오지 않아 여기저기 찾아봤지만 찾을 수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니까? 학교에 간 아이가 집에 돌아올 시간이 지나 돌아오지 않아 여기저기 찾아봤지만 찾을 수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니까?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112에 전화합니다.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112에 전화합니다. 전화가 와서 경찰이라고 하며 개인정보, 등록증번호, 은행계좌번호 등을 알려달라고 그 정보를 이용해서 돈이나 재산을 다 빼앗아가는 범죄가 있습니다. 전화가 와서 경찰이라고 하며 개인정보, 등록증번호, 은행계좌번호 등을 알려달라고 그 정보를 이용해서 돈이나 재산을 다 빼앗아가는 범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범죄입니까? 전화가 와서 경찰이라고 하며 개인정보, 등록증번호, 은행계좌번호 등을 알려달라고 그 정보를 이용해서 돈이나 재산을 다 빼앗아가는 범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범죄입니까? 보이스피싱입니다. 보이스피싱입니다.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분실했는데 어디에서 재발급받아야 할까요?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분실했는데 어디에서 재발급받아야 할까요? 가까운 운전면허 시험장이나 경찰서입니다. 가까운 운전면허 시험장이나 경찰서입니다. 가까운 운전면허 시험장이나 경찰서입니다. 결혼 후에 법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결혼 후에 법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결혼 후에 법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혼인 신고입니다. 혼인 신고입니다. 어디에서 혼인 신고해야 합니까? 어디에서 혼인 신고해야 합니까? 어디에서 혼인 신고해야 합니까? 행정복지센터 도시는 동사무소 시골엔 면사무소입니다. 행정복지센터 도시는 동사무소 시골엔 면사무소입니다. 행정복지센터, 도시는 동사무소, 시골은 면사무소입니다. 국민이 사용하는 신분증은 무엇입니까? 주민등록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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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의 신상 또는 신원정부를 증명하는 문서 무엇입니까?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입니다.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입니다.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입니다. 신분증,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나이는 몇 살입니까? 신분증,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나이는 몇 살입니까? 신분증,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나이는 몇 살입니까? 만17세 이상 발급합니다. 만17세 이상 발급합니다. 만 17세 이상 발급합니다. 등봉 같은 서류대는 곳은 어디입니까?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각 지역 지방행정기관은 어떤 것 있습니까? 각 지역 지방행정기관은 어떤 것 있습니까? 각 지역 지방행정기관은 어떤 것 있습니까? 행정복지센터 도시는 동사무소 시골엔 면사무소입니다. 행정복지센터 도시는 동사무소 시골엔 면사무소입니다. 행정복지센터 도시는 동사무소 시골엔 면사무소입니다. 아기가 출생한 경우에 하는 가족관계 등록신고는 무엇입니까? 아기가 출생한 경우에 하는 가족관계 등록신고는 무엇입니까? 아기가 출생한 경우에 하는 가족관계 등록신고는 무엇입니까? 출생신고입니다. 자녀가 태어난 며칠 내에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까? 자녀가 태어난 며칠 내에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까? 30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어디에 가서 출생신고합니까? 아기가 태어나면 어디에 가서 출생신고합니까?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나 동사무소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여권을 만들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여권을 만들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여권을 만들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구는 구청, 시는 시청, 도는 도청입니다. 구는 구청, 시는 시청, 도는 도청입니다. 구는 구청, 시는 시청, 도는 도청입니다. 공무원의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의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아침 9시부터 오후에 6시까지입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에 6시까지입니다. 관공서와 공공시설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관공서와 공공시설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관공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물을 처리하는 기관, 공공시설은 주민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해 만든 시설입니다. 관공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물을 처리하는 기관, 공공시설은 주민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해 만든 시설입니다. 관공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물을 처리하는 기관, 공공시설은 주민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해 만든 시설입니다. 관공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물을 처리하는 기관을 거듭니다.